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진흥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완전 분열인 것.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김근희 관련 김여사 관련 그런 의혹이 실체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 그냥 중간지역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분열됩니다. 친한계는 김여사 관련 의혹이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친융계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70%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조중동의 여러분들, 기자들, 준견, 칼를리스트들은 다 여러분 실체가 있다고 쓰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설문조사 77%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기자들은 뭡니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뭐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뭔가 헛걸을 받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두 중에 둘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동아일보 논설실장까지 글을 쓴 겁니다. 정용간 칼럼. 비극의 싹을 직시해야 된다. 아니 이런 공병호 tv 설문조사에 응한 70%는 비극의 싹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통화일보의 논설실장은 비극의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서로 타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70%가 자를 싹이 없다고 보는데 정용간 동아 논설실장은 보수 지지층도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은 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뭉개니까 그냥 보수 진영도 포기하는 뜻하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김요사 문제 실체는 아주 근사하게 루소의 일반 의지 수준이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여론조사하고 무언간에 그거는 있는 거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데 설문조사는 70%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심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추 여론하고 비싸게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용간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뭐를 여러분들 지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명문이기 때문에 세계적 정기작가 슈테판 첩파이크의 동찰에 따르면 세상에는 비극적 인물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나포레옹 같은 비범한 운명을 쫓는 비범한 인물이고 이들은 타고난 영웅적 본성에 따라 불의 시련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 반면에 또 다른 그런 비극적 인물에는 평범하거나 나약한 천성의 인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엄청난 운명의 수령에 빠져들었을 때 비극이 발생한다. 이 경우가 말이 앙투아네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건을 정용간 실장을 어떻게 보냐 이게 결론입니다. 김 여사는 비범한 인물도 평범하거나 나약한 천수능의 인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옥죄거나 간섭하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독특한 제3의 유행인 듯하다. 이게 여러분들 정용간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인물평인 겁니다.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봉건제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부인이 아내 이상의 역할을 추구한다면 그 대통령 부인은 필연적으로 비극적 요소를 안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부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제3자의 눈에 국정개입처럼 비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비극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물론 70% 공병호TV의 설문조사형 한 70%처럼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가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쓸데없는 뭡니까? 그냥 찌라시 형식의 글을 썼다. 이렇게 그냥 간주해 볼 것입니다. 이 이름들 이렇게 중요한 거죠. 부정평가외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처음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어떻든 이 정용관 논설실장은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개입의 의혹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점이면 여론의 판단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 양반의 결론은 이겁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장작 루소의 일반 의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뭐 오늘 공병호TV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답한 70%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주장이 매일 뭡니까? 그냥 모든 신문에 다 실리는 겁니다. 업무로느라고 하기에는 좀 그거하죠. 그런데 용산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공병호TV의 70% 여러분들 답하심으로 하고 곧 같은 결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구린 일이 없다. 용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병호TV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70%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정용관 논설실장은 설문조사에 나온 것과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요구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그간 쌓아온 국정개입 그림자가 그만큼 찍기 때문이다. 바로 그게 업무라면 업무일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의 3대 요구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동화일보 논설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뭔가 아니고 이 지금 해법 해결책은 대통령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들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저도 뭐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심기일전과 김여사 라인을 정리를 포함한 과감한 인적세신을 거듭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당 이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마지막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금도 통과되고 수사도 진행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논조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논조가 그냥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진이 되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을 코나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글들은 아닐 테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용관 동화논술실장이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실시된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는 77% 거의 80% 가까운 사람이 실체가 없다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논조하고 윤 대통령 지휘자층들하고 완전히 또 충돌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남겼냐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뭐죠 한동훈 당대표를 나무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전부인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책을 참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런 특별법이 특별법 전선 방어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참 고민인 겁니다. 막판까지 갈 것 같아요. 막판까지. 막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수사까지 가는 쪽으로. 물고가 이미 그냥 그렇게 조기 진화 조기에 여러분들 싹을 잘라가지고 대통령 지휘를 흔드는 일까지 확전되는 것을 막는 일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방어선선을 여러분 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실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윤 진안도 다르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 사회도 다르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회도 완전히 다른. 그래서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막판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국내 정치 문제 마치고 이게 한별님은 김건희 정리하고 같이 가든가 이혼하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다수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한별님 생각하고 달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